폼의 속성이라는 것은 폼의 형식이라든가 크기, 화면의 위치 등과 같은 폼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의한다는 거고 형식 탭에서는 폼 화면 자체에 대한 속성이고요.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서는 폼에 연결된 테이블이나 지리에 대한, 커리에 대한 속성을 설정할 때 사용을 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폼 디자인 실행하는 방법. 그래서 탐색창에서 해당 폼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디자인 보기를 선택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탐색창에서 해당 폼을 실행시킨 다음에 홈탭의 보기 그룹에 가서 디자인 보기를 선택해도 돼요.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디자인 보기,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 폼의 속성 시트가 열린다는 거죠. 탐색창의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디자인 보기를 눌러도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홈탭에서 보기 그룹에 보기, 디자인 보기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디자인 보기를 누르기 하면 돼요. 그 다음에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속성 시트가 열린다는 거예요. 형식 탭, 캡션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. 얘는 폼 보기라든가 데이터 시트 보기에 제목 표시줄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게 캡션이에요. 그 다음에 기본 보기 같은 경우는 폼을 열 때에 처음 열리는 상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단일 폼으로 열지 또는 연속 폼으로 열지 데이터 시트로 열지 결정을 하는 거다라는 거. 기본 보기. 그 다음에 폼 보기 말 그대로 폼 보기 상태로의 전환 여부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. 레코드 선택기도 마찬가지로 레코드 선택기의 표시 여부를 설정할 때 그 다음에 탐색 단추, 탐색 단추의 표시 여부를 설정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동 크기 조정. 폼 창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할 때 여부를 설정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 가운데 맞춤, 그 다음에 컨트롤 상자, 그 다음에 그림이라든가 삽입할 그림, 그림 설정, 그 다음에 그림의 유형을 갖다가 저장 방식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단일 폼은 매 레코드마다 폼 머리글, 폼 바닥글이 표시가 된다. 단일 폼이기 때문에 연소 폼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폼 머리글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폼 바닥글이 한 번씩만 나타난다. 이거는 맞다 틀리다 시험 문제에서 언급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. 데이터 탭 속성 가겠습니다. 레코드 원본이라는 건 뭐냐면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어떤 걸 사용할지 결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테이블, 커리, SQL문 지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필터, 필터링 할 조건식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정렬 기준, 정렬 기준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필터 사용 여부, 그 다음에 편집 가능하게 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 다음에 삭제 가능, 얘도 마찬가지로 레코드의 삭제 여부를 갖다가 설정하는 건데 만약에 삭제 가능이 아니오다라는 거는 홈 레코드의 삭제가 비활성화된다는 얘기죠. 삭제 가능을 아니오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 가능, 추가할지 안 할지의 여부 폼 보기에서 레코드의 추가 여부를 설정한다. 마찬가지로 추가 가능 아니오를 설정하게 되면 홈 레코드의 새로 만들기가 비활성화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레코드 잠금 말 그대로 레코드를 잠궈버리는 거죠.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레코드를 사용할 때 잠그는 방법을 갖다가 지정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기타 탭 속성에서 모달이 있는데요. 모달이라는 게 시험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 모달 폼이 열려 있을 때 포커스를 계속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기능이에요. 결론적으로 이 모달이 얘가 되어 있다. 그러면 이 해당 폼이 열려 있을 경우에 이 해당 폼을 닫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해당 폼을 닫기 전까지 다른 창은 선택할 수가 없다. 그게 바로 모달이에요.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